그래야 틴찬이 입장도.. 하아.. 자꾸만 초조해져요 틴찬이.. 안녕 어머니 지금 티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요새 한국에.. 뭐지?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펄코라 커피라고 인스타그램 보면 많이 떴는데 저도 만들어서 어머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쁜 짠부터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라트 좋아... 실내는 모르겠는데 냄비 넣고 커피가루 과거에 넣으세요 드러물를 넣고 믹서기 있으면 되고 믹서기 먼저 가루를 넣고 소시장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인스타그램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 라면이 있더라고 크면 되지? 응 조그만 것 같은데? 2년 후 조금 올라갔어요 2년 후 왜 이렇게 느려요? 믹서기 흘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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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깜짝이야 줄리아 카페에 환영합니다 아 카페에 했어? 줄리아 카페 오 멋지게 해놨네 이야 멋있다 오 뭐 카페에 적이네 줄리아 카페에요 오 맛있겠습니다 잘 먹자 잘 마시겠습니다 짠 오 언니 만들었어 이거 거품기로 했어? 했는데 잘 안되가지고 거품기로 했어 거품기 잘했는데 진짜 커요 좋아좋아 오 맛있어 아 맛있다 오 이거 저기 뭐야 카페 갈 필요가 없네 오 이 기술은 어디서 먹을게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어? 응 초콜릿 줄리아 카페였어요 응? 안녕 진짜요? 접효는 다 쪼개지않아 여기는 완전지 아 나 아크림치나 했는데 오 빨대가 크니까 그냥 쭉쭉 빨리네 그거 치즈 크림 아 크림치즈 치즈 크림 크림치즈도 있어 있어요? 그냥 치즈도 있고 크림치즈도 있고 치즈로 치즈 꺼내놓고 저기다가 꺼서 먹어 응 응 여기라여기라 응 접히잖아 여기는 아 그럼 뚜껑에다가 놓고 그래 그래서 밭에 가면 저렇게 나오겠네 밭을 타고 그 끓을 뚜껑에 저게 뚜껑에 저게 뚜껑에 예쁜데 응 접시같은데 흐흫 아 날씨가 나한테 지금 야외커피 할 수 있는데 응 형 나 또 가위 써 추워 지금 가위로 냉커피 그것도 있는데 타먹는 거 물에 타먹는 거 왜 그런거야? 커피 타먹기 먹는 거 커피 내린 커피 있잖아 저거? 아니 여기 있어 원액 원액 거기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커피 차름 차름 아니 이거 먹으라고 커피일 때 이거 이거 맛있는 거잖아 응? 아 낚시 커피네 응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먹는 줄 알았어 응 이거를 해 먹어서 더 좋을 거 같은데 인스턴트보다 이거 어디서 받았대? 어디서 받았대요? 이거 선물 준 건데 오늘 냉커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코트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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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 마스크 하는데 뭔 귀걸이 귀걸이 해야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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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하면 이거 필요 없어 마스크 필요 없어 갔다 올게 버려야 되는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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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 머리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모자 쓰죠 모자 마스크하고 모자하고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가방에 있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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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밥 챙겨 먹어 네 물 끓고 오케이 어일로 x 티 알 평소 안해 가는 itu 스포発 אם 남자 demande